명룡 대첨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화제예요, 참.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민주당에서 이를 비판했습니다. 박찬대, 박성준 두 분 의원 이야기 준비돼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. 아니, 고속도로 한복판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 아닙니까? 멀쩡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장무 땅 인근으로 휘게 만든 장군인이 누구인지 다 아는데 어디서 돌덩이를 운운합니까? 투사 행세하는 모습이 정말 볼성 사납습니다.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하는 상황들 얘기한 걸 보면 정치는 하나였던 논임수가 있는데 인천 계양을로 선거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무리수일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의혹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? 의혹의 돌덩어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의혹의 돌덩어리를 스스로 자기가 돌덩이를 치우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로 인천 계양을로 나온 것이죠. 원희룡 전 장관의 계양을 도전에 대한 비판의 발언입니다. 그런가 하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해 출마 안 할 수도 있다. 원희룡 전 장관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계양을 해 출마 안 하나?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양을 출마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정봉주 전 의원 등의 발언이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.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무서워서 도망가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역대 계양을 후보 중에 가장 취약한 후보가 아니냐. 원희룡 전 장관이 과거의 대장동 일타 강사였습니다. 이재명 당대표가 이 원희룡 일타 강사가 무서워서 도망갈까 이것이 가장 걱정이에요. 만약에 비례로 간다든지 이러면 아마 21세기 최고의 비겁자가 될 거다. 이재명 대표 역시 인천 계양을 해 출마를 할 거라고 보세요? 워낙 기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습성에 배어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또 피하고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.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몸 담았었던 분이죠.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불리하면 피할지도 모르겠다.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대표가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성치훈 정치기 부의장님 일단 예측이 잘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건 맞습니다. 여야 모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. 그렇죠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해 출마합니까? 원희룡 전 장관과의 승부를 피합니까? 안 피합니까?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출마를 안 한다 하더라도 원희룡 전 장관이 무서워서 안 한다는 건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. 저는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이 무슨 염치로 계양을 해 출마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부적절한 출마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양평고속도로 이거 이외에도 저는 전세사기 피해를 얘기하고 싶은데요.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가 인천입니다. 저는 전세사기 피해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던 게 원희룡 전 장관이거든요. 그 피해자들이 자살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구제 대책에 대해서는 4인간 거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국가는 뭘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어버렸거든요. 저는 그런 무책임한 장관의 태도로 임했던 사람이 인천 지역에 나와서 표를 요구한다. 저는 그것부터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.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,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이야기는 계양을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 가면 따라가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건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은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당시 원희룡 후보의 부인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소시오패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를 안 했습니다.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과를 안 했거든요. 그 말은 뭐냐.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에 원희룡 전 장관을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이거 혐오 정치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이면 그 지역에 계양을 해는 윤영선이라는 국민의힘 후보가 또 있습니다.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달고 닦았고 재보궐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와 만만치 않은 경쟁을 보이는 분인데 그런 분을 배제하고 원희룡 전 장관의 욕심 때문에 출마하다는 것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다 열어놓고 계양을 일단 1순위로 보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든 다른 지역 출마든 다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된다. 당의 전체적인 전략 하에서 이야기해야 된다.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의 불출마 이야기는 글쎄요,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친명임을 자처하고 계시지만 어디서 정보를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. 저도 그래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할 당시에 논란이 많았잖아요. 왜 편한 계양을로 가느냐,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했습니다. 무명에, 정치 무명에 가까웠던 윤영선 후보와의 접전을 벌이고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계양을을 불출마하고 비례로 간다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? 비례는 저는 부적절할 것이라고 보고요. 그런데 비례는 또 선거 제도와 지금 복잡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뭐,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에 비례로 갈 것이다,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지금 또 비례연합정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비례연합정당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해야 됩니다. 뭔가 위성정당, 사실상의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죠. 당대표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양년반, 후라이드반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탭을 다시 씌우자, 반반을 하자.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걸 또 밀어붙인다, 그러면 또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례대표 출마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이상 힘든 상황이고 홍익표 원회대표가 지금 용혜인 기본소속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당의 선거제도의 논의는 병립형 회귀에서 좀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출마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이재명 대표께서 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불출마가 좋을 수도 있다.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 때문에 도망가는 거다라는 것은 저는 여론조사 한 번 나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이 대표에게 의원 배치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과연 불출마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은 참겠습니다. 진수희 의원님,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에 출마하리라 보십니까?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출마냐 불출마냐 출마하면 비례냐 뭐냐 이거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 이제 어제부로 개항을에 출마가 불가피해졌다. 안 나올 수 없게 됐다. 안 나올 수 없게 됐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안 나오더라도 여론조사 한 번 하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요. 결국 도망가는 거가 됩니다. 국민들 사이에.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적인 이슈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도리가 없어졌다.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어제인가요? 그저께군요. 원희룡 전 장관은 정말 개항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거예요. 하셨고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자격으로 포옹을 하면서 공천을 준 거나 마찬가지 그림이 되어버렸어요.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살짝 아쉬웠던 거는 공관이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되고 공천 심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뭔가 전략 공천을 한 듯한 이런 모습은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거슬렸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이따 마포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상황들은 어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는 원외 위원장이 훨씬 더 많아요. 현역들보다. 그러면 이 원외 위원장들은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는 이런 상황인데 저도 원외 위원장을 몇 년 한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수도권에서 지역관리하고 한 이 원외 위원장을 사실을 굉장히 무시한 소사이기 때문에 저거는 당에서 좀 잘 그분들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출마부터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저 지역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. 송영길 전 대표를 5선을 만들어줄 만큼 우리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인데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저 지역에 나와서 설사 패배한다 해도 정치적으로 잃을 게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출마 선언, 엊그제 출마 선언한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저는 좋았다고 봐요. 이재명 대표를 약간 곤혹스럽게 만든 그런 측면도 있고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성 부의장님이 지금 언급을 했듯이 원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하시면서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.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고.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원 장관이 거기 출마를 하면 민주당에서 당장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.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들고 나오면 거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 처가 문제 나오고 김건희 여사까지 또 소환이 되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는 국민의힘 전체 선거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.